여기저기 부품 좀 가져가자야 우리가 너무 많은 부품과 리스들이 있었어 이건 이미 있는건디 하하이구 대법은 내가 다 쓸어갔네 아이고 등류 저기 님들 왜이렇게 등류를 많이 넣고 다니시나 벌써 다 털어먹었네 내가 이건 어떻게 열라나 열고 싶은데 이게 퀘스트가 연결이 되네 안 열리면 열리게 하면 안될까 사운드가 좀비 사운드인데요 이거 어 왜 못들어가 교회는 아예 닫혀있네 죄송한데 맥주병 남는거 없어요 헝겊이라 여깄다 헝거 제자 자 이 사운드 뭐다 어디선가 좀비대가 오거나 좀비대가 있거나 좀비가 있거나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락 댕커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왜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냅두진 않았을텐데 어 어 잠깐만 여기 기념비 있다 기념비 기념비 보고 갑시다 어 이런거 이런거 보고 가야지 역사정 기념비 역사정 기념비 고철 얌 2층에다 뭐 있지 않을까 제발 잠겨있는거 못열어요 아저씨 그정도 실력자였어요 그럴리가 그냥 부셔버릴 실력잔데 왜 내숭을 알수가 없네 알수가 없어 역시 그 사운드에 그거는 쟤네죠 보이세요? 쟤네 떼거지로 가고있는거 민족 대이동 게르마 민족의 대이동 나 그거 역사창에서 배웠어요 너 아직도 살아있니? 난 간다 난 간다 난 간다 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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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쳤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너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누구야 뭐야 쟤 왜 저러고 있어요? 저 아저씨 하나 둘 셋 넷 아저씨 행위예술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것도 공중에 떠계시는디? 내가 좀 일로와봐 하나 둘 셋 넷 자 볼 때마다 놀랍네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일로와 일로와 또 뭐 가짜는 오류시겠죠? 가 가지마라 자 이 소리는 뭐다? 아주 그냥 또 좀비 대이동이다 저쪽 북쪽에서 들리는 대이동 사운드다 아 안간거 안내서 별거 없는데? 여기 있다 옥수덩어리가 옥수덩어리가 캔디를 말하는건가? 락샵? 아닌데? 돌인데? 겁나 어디를 가고 있는지 감히 아아 저쪽이다 이런식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위에서 다음은 요쪽 요렇게? 백타남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씩 잊지 말고 부탁합니다 아유 추천 고마워요 스토리라인 보기 요게 갔다가 여기로 가면 딱이네요 아유 깜짝이야 아저씨 놀라잖아 내가 그래도 여린 감수성이라고요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무것도 아닌것들에 까불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것들에 까불고 말이야 귀 챙기고 짜란 일루와! 빠세! 구릉! 열어 임마! 열으라고!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거참 거 아가씨 참! 단짠단짠하니까 배고프네. 화가 난다. 급유! 수리! 오케이! 수이야! 일까리 없어? 나한테 정산해줄 거 있지 않아요? 아줌마? 어우 수바 내가 잡아다줬는데 망할아줌마 이씨. 우리 애기 아저씨가 뭐 갖고 왔쩡. 형..형 부라 불러도 돼. 아저씨 왔다 아리. 포레이저는 타밍하고 약간 되게 귀여운 게임이에요. 스타듀 밸리랑 테라리아가 약간 섞인 게임인데 되게 귀여워요. 저거. 자. 선물이야. 거기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여기 독하게 시키나봐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 보면 저 할머니도 좀 적당히 타협이란 걸 해야 되는데 나도 잡촌은 뽑을 줄 안다고 회상신이군요 주원아빠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 실내증가 나 그럼 더 뭐 살 수 있다 이제 아니 야 좋아하긴 했는데 안 꺼내달라 하니까 안 꺼내줬다고 나한테 승질냈어 어 잠깐만 잘못 왔는데 나 지금 길 일선 부족하다고 어 그렇게 하면 돼 아 맛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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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로와 내 오토바이한테 뭔 짓이야 여기서 얼마나 구하기 힘든 오토바이 한 건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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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로와 이게 바로 어 특제 샷건이라는 거다 이것들아 요리님 안녕하세요 아 내 오토밍구 너네 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내 오토밍구 내 에마 우리 에마 부인이 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뒤져아 후우 우리 에마 아 안돼 아 선생님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아 아 나 집 가고 있는데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새 일거리 해 이제 레벨이 올랐으니까 새 일거리를 주는 건가 미안한데 난 일단 집에 갈 거야 마이 어 음 와이프 같은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어 오픈 더 도얼 오케이 아 문 열어두면 안 되지 후진 후진 눈이 왠지 어 짱 얇게 감사합니다.